먼저 부처님을 향해서 다같이 선배를 울리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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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성 제당 사십구일체 서량단전 봉청시자 세종시 타종풍로 백십번지 가운마을 이단지 217동 1200이 오골주 행여 미망인 김경자 보기 행여 장남 박진성 보기 자보 윤은준 보기 자남 박동주 보기 자보 이주희 보기 장녀 박주원 보기 자녀 박주희 보기 사위 조현욱 보기 손자 박재호 보기 선녀 박세현 보기 금일 사십구제 동참가족 일동 각각 등 부기 조천 망원 보 미량 후인 박양교 영하 미량 박시 양교 영하 미량 박시 파장교 영하 영하 위조 상세 선망 부모 파생 사장 우정 육신 제형 숙배 캠매 질손 일체 원금 신조 진지 등 강렬히 열명 영하 치여 처리 상관 운무 간지요 이딜리자 반사 만생 수고 한명 등 강렬히 열명 영하 이대 성사 도량 국내외 이대 성사 도량 국내외 봉상 봉하 유주 모주 심원 체백 일체 원금 지불차 등 강렬히 열명 영하 경경명가 생번부대 shame me mom 영연무멸 생결분하시상상조 성립사십구대 빛양방시 양조영나 영연무멸 생결분하시상 성립사십구 성립사십구 각자위대 번증법진 영연무멸 기억미연 성립사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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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법까지 도차향당 사묘공충호 무생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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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의 가ünd anthony 에자 창 젠 지 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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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